알바 첫날부터 난 감당할 수 없는 비밀을 알아버렸다. 매일 밤 24시부터 25시까지 세상엔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지만 어느 특별한 누군가를 위해 문을 여는 우리 편이죠. 사람들은 직접 보고 들은 것만 믿으려고 한다.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도 존재한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